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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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나? 오늘 70년이라서 왔어요 잠깐만 이거 뭐 두고 싶은데 잘 보여요? 조명이 좀 안좋은데 염색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잠깐만 조명이 너무 안좋잖아 여기 어디냐면 여기 어디냐면 내 옷방이야 잠깐 좀 밝은대로 갈까? 옷방 여기 여기 옷방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기다려봐요 안녕 안녕 저 내일 출국하는데 옷걸으러 왔어요 잘 안보이는데 됐다 오늘 7주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축하도 하고 옷도 고르는 것도 보여주고 내가 옷방도 보여주고 하러 왔어 근데 내가 내가 지금 면도를 안해서 좀 그런데 이해 좀 해주고 아휴 머리가 알았죠? 나 이러고 좀 방송 좀 할게 일단은 7주년 너무 축하하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쵸?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쵸? 내가 여러분들 보고싶어서 무료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좀 옷 좀 고르려고 내일 말고 좀 이제 입을 옷들 좀 힘 좀 썰려고 옷방에 왔어요 옷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지금 좀 더럽거든요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딱 제 옷에 반이 있는 옷방이에요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아직 옷이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기 옷장에도 있고 저기 대방에도 있고 그리고 숙소에도 있고 이거 한 반 정도 여기는 부모님 집입니다 근데 이제 옷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주년 기념 종인이와 함께 짐을 쌀 수 있는 옷을 입는 코디하는 날이에요 아무튼 뭐 딱히 주제는 정하지 않고 방송을 켰는데 일단은 짐 쌀 때까지 방송을 켜겠습니다 7주년 저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저는 옷에 택을 안 떼요 뭔가 언제나 새 거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이런 건 떼지만 자켓은 거의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새 옷을 입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일단은 해외를 가는데 아직 뭘 입을지 정하질 않았어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요즘에 코트를 잘 안 입어서 코트를 입어볼까 고민중이에요 지금 저는 일단은 몇 개를 골라보겠습니다 몇 개 골라놨어요 사실 이거 이렇게 저는 총 하나 둘 세 벌을 적어도 한 세 벌 정도는 이거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거 볼까 아직 원립을 정하진 않았는데 아 오르려나 얘 가는 거 이거 이거는 많이 입었어 이렇다 잊지 말고 이것도 귀여운데 이걸 입어볼까 고민될 다 어떻게 네 안 이렇다 어떻게 마사지 거울을 봐야될거같아 거울을 봐야될거같아 거울을 봐야될 잘 입으면 괜찮겠죠 일단 이너를 또 바꿔야겠어 티셔츠로 잘 어울리는 뭐 입을까 아무거나 입어야지 무난한 검은색을 입어볼까 무난한 검은 티로 입자 저는 옷을 안 버려요 여러분 다 언젠가 입을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입어보겠습니다 정말 카메라 각도도 그렇고 내 상태도 그렇고 정말 허접한 방송이네요 미안해요 할일이 있어가지고 문이 왜이렇게 크니? 빰빠빠빠빠빰 빰빠빠빠빠빰 이게 아니에요.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? 옷을 입을 때 면도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. 아 이거 옷을 이따가 입어야 되나?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얘기 좀 할까? 오늘 밖에 나갔다 왔어요. 염색도 하고 피부과도 갔다 왔는데 뭐 있지? 기분 좋군 자꾸만 저는 스트레스를 풀 때 쇼핑홀을 풀어요. 예쁜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. 저는 항상 먼저 아우터를 골라요. 그리고 나서 이너를 세팅하죠. 세팅하죠. 어떡해. 엄청나요. 바라 갔다 왔다. 두리두리두리두 일단은 기다려봐요. 별게 다 있죠? 여러분 제가 옷을 싸면서 여러분들에게 옷을 어떻게 싸고 짐도 어떻게 싸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리려면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됐다. 일단은 7주년 너무 축하하고 여러분 10주년 동안 옆에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언제나 보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뭐 두 사전에 호통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일단 옷 좀 싸고 올게요. 안녕 괜찮아요 알 mako 감사합니다.